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면은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낱개를 삭제하든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삭제하든지 그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우질 않았어요 제가. 지울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 이것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현재 이 낱개 프로젝트 하나를 지우려면요. 한개만 지우려면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최하단의 삭제라고 있죠. 삭제 이것을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저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삭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해서 쫙 삭제해버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모드보기라는 게 있어요. 모드보기. 모드보기에서 탁 터치하면요. 이 위에 오른쪽 위에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 선택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삭제할 것을 삭제할 것을 쭉 찾습니다. 여기 이걸 삭제하고 싶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딱 터치합니다. 그리고 또 삭제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저는 이걸 또 삭제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이걸 터치하고. 또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터치합니다. 또 이것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요. 이렇게 쭉 가면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고 싶고요. 이것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이 동그라미를 다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뚝뚝 터치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위에 보면 6개 프로젝트 선택했다고 몇 개 선택했다고 딱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고 오른쪽 상대에 보면 쓰레기통 휴지통이 생겨요. 이렇게 휴지통이 이 휴지통을 딱 누르면은 6개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해놓고 삭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때문에 지수가 하고 지수를 하면 삭제가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를 누릅니다. 그럼 한꺼번에 삭제가 돼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선택에서 선택을 터치한 다음에 삭제할 것을 동그라미를 터치한다. 터치해 볼게요. 이걸 터치하고 동그라미를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 숫자는 삭제하면 안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3개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쓰레기통을 우측 상단에 쓰레기통 이것을 누른다. 쉽죠. 이렇게 그리고 3개 프로젝트를 쓰레기통을 누르면은 3개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삭제를 누르면 삭제합니다. 이상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삭제하고 또 하나씩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랩을 상단에 일정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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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